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도 부모한테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가끔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마 키가 가장 작은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이 아주 야무진 사람이었죠. 저는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모만 보더라도 정말 야무지고 일 하나는 참 똑부러지게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날 직장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옛날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가끔 떠오르거든요. 키가 멀수가 크고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들었던 옛날 어른 말씀은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그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이야기는 일처리가 야무지지 못하다는 거죠. 일처리가 제가 이제 젊은 날에 강의를 참 많이 다녔는데 그 강의를 다니게 되면 회사의 고위직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람은 키가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가 아주 좀 작은데 사람이 아주 다부지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회사에서도 일당백, 일당천을 할 사람일 겁니다. 부모가 한 이야기가 늘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공병호 tv에서 방송하는 오늘 내용은 공데일리 신문에 올린 이번에 8.25 경축사에서 예외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좀 강경하게 했더구먼요. 그런데 말씀이 좀 강경한데 후속으로 실천이나 실행의 딜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뻥만 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가 좀 자그만해가지고 일처리를 야무지게 처리한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강하게 안 하죠.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일처리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니까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저는 찬성하는 아주 박수치고 찬성하는 거지만 이번 8.25 경축사에는 경축사 치고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드는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설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 등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쏟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연설문치고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 직설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경축사에 담은 그런 자유의 보존과 자유의 수호와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덕표소 조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됐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문정권에 다섯 번 사전투표 덕표소 조작 각각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밑에 발바닥에 대통령 바로 곁에서 자유를 침탈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작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적 수사 아름다운 문장들을 나열하니까 제 같은 사람이 이걸 듣고 대통령에 대해서 믿음이 가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대통령 참 잘하신다 그런 믿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잘 안 가죠. 아니 말은 청산 뉴스인데 아니 행동이 저렇게 꿈떠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계셨으면 아마 선거 부정 시력의 요절을 냈을 겁니다. 박사를 냈겠죠. 그냥 빼도 못 줄였을 겁니다. 이렇게 뭐 아름다운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자유가 어떻고 여러분들 뭐죠? 무슨 전체주의가 어떻고 다 여러분들 필요한 이야기지만 헛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헌 헛된 말에 불과하는 겁니다. 자유를 직접 여러분께 침략하고 재산을 침탈하기 위해서 선거를 도덕질하는 일이 바로 자기가 경험했고 바로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두 번 세 번 여러분들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순등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박국과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뭐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또 주관적일 수 있고 저는 가슴에 전혀 안 와닿은 겁니다. 진심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공대일리 시문에 이름 실린 내용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인천연수월에 이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사진이 1년 3개월 만에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에서 나온 빳빳표 사전투표용지지 않습니까? 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투표함에 쑤셔 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야기했네요. 누가 이처럼 빳빳한 사전투표지를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 부랴부랴 새로 만든 투표지들을 뭉텅이체로 투입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강령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사무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수월 지역선관위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에게 낱낱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개표시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구겨진 것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나옵니까? 요술입니까? 정신들 체리하는 거죠. 대통령 말씀이건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말이건 간에 은행일치라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가 존경을 받을 수 없고 대통령도 여러분들 전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겁니다. 말은 청상유수인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겁니다.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고 본인도 이제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4.15 총선의 이름 조작한 것은 이 조작한 사람들이 전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정거물을 다 이렇게 도둑놈들 사건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보면 전나에 다 낱낱이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공개했는데 수사 한 번 없는 나라하고 대통령 말씀 한 번 없는 나라니까 기가 찬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대들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또 계산하겠죠. 국민들이 잃었을 가능성 없으니까 그냥 깔아뭉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했는가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그동안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하게 이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선관위의 조작법을 여러분들 아주 한 10분 정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여기에 이 작업을 수행한 제야 전문가는 대학의 통계학과나 정치학과나 이런 데 계시는 이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창발적으로 선거사기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여러분들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이 자유메달입니다. 다음에 선거 부정이 세상에 낱낱이 고하게 되면 정말 제야 전문가가 얼굴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자유메달을 헌정해야 될 정도로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그냥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으면 이런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엑셀을 그려보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한교환 후보는 항상 모든 여러분들 17개의 동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차이 값이 사전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에요. 그리고 더블당 이낙연 후보는 사전빼기 당일 득표율이 다 풀렀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건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의 한교환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이낙연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그래프를 보면 모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각 표본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거처럼 당일 투표와 사전특표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각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는 0이나 3 정도로 아주 같거나 작은 값이 돼야 된다. 그런 아주 과학적인 그런 법칙의 기초를 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했구나라는 부분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몇 표를 도덕질했냐 이걸 밝혀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제야 전문가가 창발적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런 상태 차익값이 사전과 당일의 차익값이 이렇게 큰 경우는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이 차익값을 가장 작게 0이나 1이나 2 정도까지 줄이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낙연과 한교환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이낙연 차익값 사직동 마이너스 12% 삼청동 마이너스 11% 부암동 마이너스 10% 황교환 차익값 플러스 11% 청운 효자동 사직동 플러스 10% 딱 조작을 한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차익값이 가장 접근할 때까지 여러분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딱 찾아내고 나니까 뭐가 나온 거 하니까 한교환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낙연이 함께 더해 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차익값이 아주 비슷한 이런 진짜 득표수 추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득표수 추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했냐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득표수 추정치를 가지고 거기다가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선관위가 조작해서 만든 가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이용해가 조작값을 찾아내고 조작값을 이용해가 진짜 득표수도 찾아내고 진짜 득표수에다가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가짜 득표수도 복원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자연수나 난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착한 규칙이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야 전문가가 딱 작업을 해보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규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 45%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들 제야 전문가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은 아니지만 대단히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위반하는 경우는 조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값을 이용해서 진짜 득표수를 복원하고 진짜 득표에서 다시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선관위가 제조 생산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복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든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배춘잎 사전투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일장기 투표장은 뭡니까 화성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뭐죠 대법관들하고 짝짝쿵 짝짝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죠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선관위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발표한 이 선거 데이터 후보별 데이터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한 것을 다 정리한 도둑놈들 4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이 조작한 도둑놈들 5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7번의 선거들을 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닌 떠들어라. 그냥 우리 옆에는 대법관 출신인 선관위원장님이 계시고 바로 우리 옆에는 이번에 스카우트한 사법연수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 7구학번 동기인 서울법대를 나온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당신들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뭐 이렇게 다 밝혀놨으니까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요긴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 조작은 웬만해서 하면 안 됩니다. 숫자 조작은 바로 발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선거에 이기는 것만 너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8개월이 됐지만 어떤 대응도 선관위 책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덕놈들이라고 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놈들이 도덕질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도덕놈들 천지입니다. 도덕질이 세상에 다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고 그걸 먼저 입을 그냥 다물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짐승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인간이라기보다도.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고대인과 근대인 한 걸음 나아가서 현대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직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들 수가 있겠죠. 특히 근대인과 현대인은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신의 성실을 다해 가지고 수행하는 그것이 이제 근대인과 현대인에게 필요한 덕목이자 직업윤리의 가장 기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직을 맡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행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직업윤리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사람은 진지해지고 성실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새만금 젠버리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참 이 한국 사회가 그냥 천수답식 그런 활동에 아주 익숙한 것 같다. 그냥 대충대충 때우는 겁니다. 그냥 발각되지 않으면 된 거고 그러니까 참 직업윤리의 부재라는 그런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책임을 갖고 먹고 사는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상 태만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대원들이 막 철수하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상태인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지역이 다 이 뻘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원들이 이동하는 데는 이 길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 길에는 이제 마대라든지 뭐 그 다음에 플라스틱 플랫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시응변 그렇게 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세, 태도, 인식, 마음가짐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참 한심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일곱 차례 회의를 했네요. 젠브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한국농호총공사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책임 떠넘기 후에 늦장 대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뻘밭이 되는 젠브리 부지의 배수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회의를 일곱 번 했네요. 그래도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전라북도는 조직위원회 상부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배수로가 많이 훼손된 상황이라고 하자 조직위원회는 내부 배수로 조성 이외의 각 현장에서 훼손한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일사분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휘체계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 거죠. 협조체계나 지휘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 회의 끝에 간이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시간당 32mm 비가 내리자 야영장은 또다시 물에 잠겼다. 32mm면 우리나라 장마철 그런 우기치고는 굉장히 경미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은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설치한 텐트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젠버리 준비 상황뿐만 아니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을 이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동시키는 데 가장 여름 국가 행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공직선거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에서 일곱 번의 여름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여름 쌓여도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안 한 선관위는 덕표수 조작이라는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하는 여러분들 대법관들은 선관위의 불법과 비리를 여러분들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가전짓을 다하고 파주경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수사를 안 할까 뭉개고 검찰의 공공수사부는 수사다운 수사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권을 준수한 대통령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여러분들 4개월 정도 될 때까지 입 닥치고 뭐죠? 부정선거 부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눈에는 사람들이 그냥 근대인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고대인으로 보입니다. 고대인. 고대인이라는 것은 노예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다른 그런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후기 조선사에 딱 들어맞는 공직자들이 그냥 뭐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벌받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해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되고 위선돼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선거마다 도독질하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뭐 젠버리 여러분들 이 준비 불성실한 것뿐만 아니고 그냥 선거 준비 불성실한 거나 선거는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고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다른 데는 성하겠냐 이야기죠. 다른 데도 성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예산을 그냥 빼먹을까 이렇게 국내 해가지고. 그래서 부정선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동향끼리 다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후기 조선사회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사니까 근대인과 현대인답게 자신의 직무윤리를 한껏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올 상반기에 모두 다섯 권의 시리즈 형식으로 분석해서 표낸 측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 침탈 문제가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저희들 세대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쪽으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욕물을 보는 그런데 지금 세대는 푸세식 이런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고 아마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이란 것이 위가 여러분들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름에는 벌레라든지 악취 같은 것이 진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샤워시설하고 화장실이 부실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화장실을 푸세식 화장실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웃음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야 이 양반들 참 너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산은 푸세식 여러분들 화장실 돈 책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변기 시스템으로 다 책정하고 그다음 푸세식으로 여러분들 화장실을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참 많이 해먹했겠네. 물론 관련된 사람들은 펄쩍 뛰지만 감사원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젠블리지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겠죠. 부정선거처럼 그렇게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실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땡전 한 푼까지 여러분들 해먹은 거 다 여러분들 찾아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우사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SNS을 탄 모양입니다. 푸세식 화장실을 보더니 스카웃 대원이 입을 틀어막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젠브리 대원 뻥 뚫린 화변기 아래로 분뇨가 보이는 일명 푸세식 여러분들 화장실을 화장실을 이제 해보니 칠레 한 대원이 재래식 화장실을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전 세계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다 탔겠네요. 이 모습은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파티오 스카웃 때에 게시된 7분짜리 영상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수세식 뭐 시골에서 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좌변기죠. 좌변기인데 그 쪽으로 앉아가 이런 변을 놓아야 되니까 아주 힘들죠. 그런데 여름에는 뭐 이게 아주 최악이지 않습니까. 악취가 진동하니까 아시아의 화장실이라는 의미의 문구가 화면에 뜬 뒤 등장한다. 벌판에 줄을 지어 쓴 1인용 재래식 화장실들이 나오고 한 여성 대원이 문이 열린 화장실 안을 손으로 가리킨다. 카메라가 안쪽에 변기를 비추자 살짝 찍힌 지저분한 이물질이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내부는 창문 하나 없었고 두루마리 휴지 두 개가 달랑 걸려 있었다. 화장실을 마주한 어린 대원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렇게 일들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보니까 카님이 고로코롬 세금을 빼묻고도 화장실 꼴이 저게 뭐냐 저기가 아프리카냐 북조선이냐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죠. 545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한 겁니다. 설 님은 푸세식 화장실을 비치해 놓고 전북 공무원들 뭐 고무장갑 끼고 막힌 것 뚫붙다고 푸세식 화장실도 막히냐 돈은 다 도독질하고 이제는 젠버리 대원들 나쁜 놈 만들어서 덤탱이 씌우기 작전으로 들어갔냐 한 명이 반대하고 532명이 찬성한 겁니다. 조 님은 푸세식 이꼴은 전라북도식 병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좀 일 좀 제대로 합시다. 뭐 일들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올림픽도 치르고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엑스포도 치른 나라인데. 오늘 조선은 일면에 여러분들 톱 사슬로서 젠버리 파행은 국가 시스템 파산 철저한 감사로 실패의 백서 남겨야 된다. 조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슬에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 시스템 파산은 젠버리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도독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선이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선거 도독질에 관여한 사람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도 계속 도독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사건을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밝혀가지고 전우 좌우에서 어떤 일이 일었는지 누가 얼마나 해먹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원전 파헤치듯이 여러분들 샅샅이 파헤치게 되면 사건의 전무가 다 나오겠죠. 그래 사람들의 의구심이나 불만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재만금 재보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낱낱이 분석한 도독놈들의 시리즈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